40대 후반 근육맨의 요가복 이름 이분이 특별히 좀 귀엽게 부탁을 드렸는데 치약세트를 저희가 걸고 있죠 김송리님 몸을 구겨넣어봐 아까 그 저희가 앞선 퀴즈 시간에 그렇죠 몸을 좀 구겨넣어라고 했죠 김송리님 치약세트 들어갑니다 2221님 귀엽게 요가앙 해서 줄여서 요강 요강 귀엽다 요강 좋아요 2221님께는 요강 보내드립니다 아니 치약세트 보내드립니다 요강 귀여웠어요 여기서 백은지님 새해인사 약간 느낌으로 해서 요가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말고 요가복 받으세요 치약세트 받으세요 이어서 이동욱님 나 떨고 있나 복 왜냐면 이제 그 요가복 입장에서는 40대 후반 근육맨이 자기를 입으려고 하면은 떨고 있죠 떨 수밖에 없죠 이동욱님 치약세트 보내드립니다 안정래님 요가요 배달 어플을 따라해서 요가요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가는 요가요 그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5558님 티니티니 근육핑 이거는 아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5558님 거는 치약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이 옷은 티니티니 근육핑이 하면 상당히 좀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윤정아님 안 본 눈 윤정아님 치약세트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좋다 안 본 눈 그렇죠 안 본 눈 삽니다 말썬 쓰잖아요 8928님 보지마 아 아빠 아빠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지마 빨구이빨님도 취약세트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강민님 꽉 끼니 울 끄니 불끄니 아니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웃기는 게 새벽 6시 반에 이런 생각을 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존경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김강민님 꽉 끼니 울 끄니 불끄니 취약세트 들어갑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오네 김상하님 이거 내꼬 여기서 한번 숨쉬고 가라고 살짝 이렇게 낮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6615님 김호영 톤으로 끌어올려 한 번 더 끌어올려 이것도 김호영 씨도 저 약간 어색한데 인사도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6615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서 1561님 안터정 40대 근육맨이 요가복을 입으면 그 요가복은 안터정 요거는 살짝 좀 애매했는데 그래도 취약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31傾부터 상큼 GDP와nym 첫번째 소 pm , 야시ANK 스트라이크를 참여 Hollywood 2021 2021 24 mod 2021 25 2000 25 25 26 27 26 21 22 25 26 22 26 29 27